그럼 우리 이번에는 수정 기능을 구현해 볼까요? 수정 기능 역시도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하면서 수련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기 create 부분을 카피해서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slash update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update에 있는 이 코드를 역시나 카피가 아니라 컷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저장 잘 될까요? 리로드 한번 해보죠 에러가 뜨네요 query data is not defi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음표 id 는 css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도 pretty url 또는 clean url 이라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여기 update 이 부분의 링크를 query string이 아닌 방식으로 바꾸려면 누구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여기 page id 를 만들어 주는 부분에서 여기 update 링크를 만들어 주는 이 부분에 slash 를 추가하면 되겠죠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그럼 얘를 클릭하면 이제 clean url 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update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? slash 땡땡 page id 그리고 이 안에서 query string이 아닌 이 부분은 request params.page id 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는 다 된 것 같아요 이것도 send 로 바꿔주고요 리로드 잘 됐죠?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했을 때 이걸 css3라고 바꾸고 전송했을 때의 것을 누가 받아요? 기존의 코드를 보면 update under by process가 받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받는 부분에 대한 코드 이렇게 우리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저는 카피해서 여러분 웬만하면 타이핑을 좀 해 두세요 그래야지 익숙해지고 익숙해지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꺼를 쓰려면 귀찮잖아요 그쵸? 이거를 update under by process로 바꿨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cut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습니다 잘 될까요? 해보죠 Submit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css3로 바뀌었고 클릭해보면 내용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글을 수정하는 기능을 익스프레스 버전으로 변경해 봤습니다